50%는 연골의 노화가 시작되고 있어요. 저희 모두 사실은 관절염에서 안전한 나이는 아니죠. 지금 노화가 시작된 거네요, 그렇죠? 저는 근데 솔직히 어렸을 때부터 무릎에서 구부리면 딱딱 소리 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관절염이 조기로 일찍 오신 건가요? 그러니까 저도 테니스 치느라고 운동을 굉장히 많이 격렬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소리 나는 것도 관절염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거를? 제가 소리를 두 개를 한번 들려볼 테니까요. 어느 쪽 소리에 가까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소리고요. 이제 두 번째 소리예요. 첫 번째는 약간 짧게 뚝, 뚝 이런 소리, 그게 제가 잘 아는 소리예요. 저도 지금은 뚝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통증은 없고. 보통은 대부분은 첫 번째 소리가 나는 게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 다행히 이제 무릎 관절이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압력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관절염하고는 상관이 없는 소리인가요? 네, 큰 문제는 없죠.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소리인데요. 이렇게 약간 꾸드득, 약간 갈리는 듯한 소리는 이게 전형적인 무릎 관절염 환자의 소리입니다. 이게 연골이 달아서 이제 뼛끼리 부딪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소리인데요. 이런 소리가 나면서 통증까지 동반된다. 이럴 때는 꼭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제일 궁금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연골은 한번 달으면 재생이 안 된다. 그러니까 무섭죠. 우리 연골이 4mm 정도로 아주 얇잖아요. 너무 얇아. 네, 이걸 평생 써야 하는데 달으면 이게 사실 재생이 안 돼요.